이 망은 왜 있는 거예요? 여기다 미끼를 넣어서 아 문 열고? 문 열고 넣으면 미끼가 흐트러지면서 고기를 유인하는 거지 아 이런 거 진짜 기술이 삐는 거 생각했을까? 여기 끼는 게 없네 근데 네? 감독님? 여기가 뿔뿔라고 하는 데라고 그랬지? 내가 2번이면 여기다 이거요? 네 둘 다 하면서 저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면 이거 무슨 낚싯 때라고 하죠? 인터라인 때라고 불러요 어?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? 아 이거 폴랑 낚싯데 폴락 폴락 폴락이 대구 같은 거예요? 아니가? 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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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버에 검색 한 번만 해 말아줘 폴락 많이 들어봤어? 폴락 찜? 큰일 났는데? 폴락이 하고 낚시가 뭔지 폴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고 우리가 좀 낚시를 형님 제가 오늘 형님 위기입니다 오늘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망 살 때는 감동돔 잡는 사람만 이 망을 사야 거의? 네 주로 지금 CJ는 감성돔 아니 참돔이랑 다르네 같은 도미인데? 맞아요 그럼 이렇게 바나나 다섯 개 달면 되는데 왜 하나가 살죠? 엉키죠 엉키죠 엉키니까? 오케이 질문 굉장히 많으시네 아니 배워야 돼 아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채널 하고 있죠? 구독자분들이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춘 해산팬션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춘 해산팬션 자 사춘 해산팬션 자 사춘 해산팬션 자 사춘 해산팬션 한 숟갈씩 가세요 와서 동현아 맛 좀 봐줘라 이거 네? 제가 해볼까요? 진짜 맛 좀 봐야 돼요 가고 초 투척 가고 초 투척 자 두 분 가고 낚시 시작했습니다 자 두 분 가고 낚시 시작했습니다 어우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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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와 얼었다 얼었다 손 많이 가네 이거 손 많이 가네 이거 오늘 나랑이 예상되는 낚시네 이거 오늘 나랑이 예상되는 낚시네 이거 날씨도 추운데 누가 이거 하자고 했어 아휴 아휴 무게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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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저기 놓치고 있어 지금 고객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? 너무 무거워 어 잠깐만요 놨어요 놨어요 놔도 돼요 아 그렇게 돌리라고요? 네 이렇게 해서 여길 걸어요 건지를 여기 걸어요 여기 걸고? 아니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? 네 오른손 여기 있어요 오른손 걸으라고요 그러니까 걸었어 걸었어 아니 격충이 똑똑한데 격충이 좀 똑똑해서 잘하셨나요? 아 손이 너무 잘하는 타임 얼음이 너무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늘 캐스팅 자 조심하세요 감독님 조심하세요 그게 없어가지고 흘릴 거 같아 그 정도에서 던지면 돼요 네 갈게요 네 가세요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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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굿샷 네 갈게요 네 가세요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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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굿샷 제가 센스 이름을 센스라고 하죠 걸음만 뗐어요 걸음만 뗐어요 걸음만 아니고 제가 경험이 많아요 용어를 몰라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닫으세요 당연하죠 네